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하이코드의 필요성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코드가 왜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이유는요 평코드로는 못 잡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코드가 필요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C코드 D코드 이런 코드는 우리가 평코드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D플랫코드 이런거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런거는 평코드로 잡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이렇게 하이코드를 사용하시면 된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이코드로는 못 잡는 코드가 없어요 그런데 평코드로는 잡기가 난해해지거나 혹은 못 잡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평코드만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굉장히 쉬운 노래만 그냥 하겠다 그냥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노래들만 한다 이런 분이라면 굳이 아직 하이코드가 필요하시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난해한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노래들을 내가 잘 연주하려면 멋지게 연주하려면 하이코드를 아시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이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간단하네요 하이코드가 평코드로는 못 잡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이코드를 사용하는 방법 평코드로 잡기 어려운 코드가 나올 때 하이코드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자 두번째 하이코드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코드웍을 잘 하기 위해서 하이코드가 필요해요 자 평코드들은요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E코드가 있습니다 D코드 A코드 다시 E코드 자 이런 코드 진행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E코드 D코드 A코드 세개의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들이 연관성이 지금 있어 보이나요?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냥 코드만 바꿨을 뿐이지 코드만 체인지 했을 뿐이지 서로 연관성은 딱히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이코드를 연주해 보면 뭔가 듣기에 아까보다 이 코드들이 조금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번 줄에서 약간의 이렇게 하행 진행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멜로디 라인을 통해서 이 코드들이 뭔가 묶여있는 듯한 느낌 서로 연관성을 좀 갖게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코드와 코드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아까 연주했던 것처럼 서로 별개의 느낌으로 그냥 단순히 체인지 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코드를 연주해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코드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코드웍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이코드는 다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여기에다가 애드립까지 집어넣으니까 더 연관성이 더 짙어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 E 코드 D 코드 A 코드인데 그냥 연관성 없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깊은 것처럼 코드와 코드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띄고 있는 것처럼 연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더 듣기가 좋다는 거죠 이런 게 코드웍이라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 코드 여기서 E 코드 잡아준 거죠 D 코드 잡아준 거죠 그 다음에 애드립 애드립 이거는 A 코드예요 이게 왜 A 코드냐 우리 전에 인보전 코드 했었죠 이렇게 잡으면 이게 A 코드였잖아요 거기에 5번 줄 개방연이 A니까 그리고 1번 줄 안 잡고 이렇게 두 줄만 잡고 5번 줄까지 함께 쳐진 게 이게 A 코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코드는 무엇이냐 B S, S, C M, S, S, C면 E 코드네요 6번 줄 개방연도 미니까 이렇게 치면 완벽한 E 코드가 되네요 그래서 그 지판을 외우고 화성학을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판을 다 외우시고 미와 솔샵과 C가 들어가면 E 코드가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면 E 코드가 된다는 게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판을 모르시고 화성학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잘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지판을 외우고 화성학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이코드와 임버전 코드와 스케일을 이용한 애드립과 이러한 화성학을 이용한 눈에 보이는 그냥 막 임의대로 잡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코드웍 코드와 코드의 연관성을 주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이코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래할 때 반주는 노래할 때 반주는 당연히 편 코드가 편해요 노래하는 데 막 불필요하게 막 현란한 이런 테크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더 이상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노래할 때 반주는 편 코드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단 전주라든지 간주라든지 혹은 노래하는 중간에 뭐 애드립을 넣어야 되거나 어떤 코드웍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 음가가 긴 부분에서 별로 할 게 없을 때 뭔가 좀 넣고 싶다 이제 그런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하이코드와 인버전 코드와의 드립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런 식의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편 코드에서 충분히 코드 잡으면서 노래하면서 반주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어렵게 하이코드를 잡으면서 연주하라는 의미가 사실 아닌 거죠 연주는 같은 값이면 쉬운 게 좋지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쉬운 게 훨씬 좋은 거죠 틀릴 확률도 없고 실수할 확률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는 기본적으로 쉬워야 돼요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심심하고 또 멋있는 것도 퍼포먼스도 할 수 없으니 이런 하이코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중간중간에 멋있는 그런 연주도 하면서 이렇게 기타 연주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도에서 하이코드를 알아두시면 좋다 하는 거죠 물론 이 하이코드가 커팅 같은 거 할 때 커팅 같은 연주를 할 때는 하이코드를 잡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평코드로는 커팅이 잘 안 되니까 C코드로 이 커팅이 이걸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야 되는데 이 평코드에는 개방연이 섞여 있잖아요 개방연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잡았다 놨다가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개방연들은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커팅 같은 걸 현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코드를 잡고 연주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면 딱히 하이코드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으시다 평코드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평코드로 해결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나 멋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드도 아셔야 되고 인버전 코드도 아셔야 되고 애드립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이코드는 왜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평코드로는 못 잡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코드를 아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멋있는 코드워크를 하기 위해서 하이코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이코드뿐만 아니라 인버전 코드나 스케일도 아셔야 되고 애드립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지판도 다 외우시고 화성악도 아시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연주들을 중간중간 넣으면서도 연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악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공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수학과 비슷한 요소가 있지만 수학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잖아요 근데 음악은 1 더하기 1이 때에 따라서는 2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1이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해요 음악은 수학과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수학과 같진 않다 그래서 음악이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이코드도 뭐 어떤 색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해진 어떤 공식이 아니니까 음악이라는 건 수학이 아니니까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이코드 사용하는 노하우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이 하이코드를 쉬운 연주를 어렵게 하라고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멋있는 연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